인풍골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야죠 갑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서 껐었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로 봐서 이제 어제 어제 2부에서 그거 끄고 지금 1부거든요 바로 이어서 가는 건데 바로는 아니지만 물론 아 저번까지로 보면 이제 문을 열면 저기 나왔어요 미리 버프를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켰더니 정신이 없네 숫자가 안 먹히지 갑자기? 됐다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숫자가 안 먹힌다 가자 죽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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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당검해 지금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뭐 걸렸어 뭔가 걸렸어 아 기도 걸렸어? 잘 걸렸네 좋아 얘부터 그렇지 쟤 때리고 너는 냉기 뿌려 쏘야겠다 야 안 되겠다 야 후달린다 어어 야 잠깐만 죽어요 이러다 법사 아 일어나다 아 왜 그런 걸 걸리고 그래 가자 때려 발사 그렇지 깔끔 도기 뒤 도기 뒤 음 좋아요 이동하구요 덩고를 죽었으면 리게임 했어야 되는데 야 자 잘 됐어 야 아 이 정도는 뭐 때려봐 아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때려봐 이 정도는 뭐 때려봐 아 이 정도는 뭐 때려봐 아 아 불손 어 어 잘 끌렸다 야 키자마자 날프를 시작을 하는데 두 군데네요 위랑 오른쪽인데 보통 이제 오른쪽에 길을 것 같고 위는 이제 빈 공간인 것 같으니까 위로 가죠 이럴 것 같더라고 나가서 그냥 나가서 되었나봐 다음 맵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전 맵에선 되는 것 같던데 게임이 참 아 아 그것보다 나 함정 감지나 좀 해보자 내가 저번 시간에 함정 감지 찍어야 되는 줄 알고 안 걸렀었는데 도청은 좀 안 좋아해서 도청은 좀 안 좋아해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보통 뭐 알아야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어 모르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데 됐어 야 너 그럼 어떡하냐 대기 되냐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야 너 분실 그렇게 많이 좋았는데 벌써 아 아 버프 끝났다 그렇지 잡았구요 아 이제 슬링 부족해 어 자 됐다 됐고 위부터 가는 걸로 당연히 적 나올 거 같으니까 아 먼저 쓰겠습니다 버프 경로만 안 쓰면 될 거 같아 경로는 이제 대기를 오래 해야 되니까 하려면 그렇지 아 아 쟤부터 쟤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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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고 일로 오시구요 넌 옆으로 꺼주시구요 야 야 잠깐만 자 어떻게 된거니 어떻게 된거니 왜 아파하니 보트는 별로 안 아프다 아 토벅 됐어 아이 뭐하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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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잡을 수 있어 잡고 때려 때려 야 허상부지 오랜만에 써먹는다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요 돌피부터 해야겠어 야 여기서 안되나본데 그렇지 깔끔하구만 야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전사 어 이렇게 바바리안이 얘가 무기기술이 이 밖에 안 찍혀서 그런가 되게 쎄지 전사 부정관이 달성 봐봐 모든 무기를 다 잘쓰겠어 이러다 두 번까지만 나오나보다 아래쪽에 내가 환영을 하나 안 열었던 걸로 들어갔는데 걸어가겠습니다 별거 아닐거 같으니까 어디였지 내가 저번 썸네일 찍은 곳이 어 여기를 지금 안 연거 같은데 뭐야 공무장치 이거를 됐어 안보였으니까 뭐 그때는 환영탐지를 해놨는데도 안보이더라구요 저길이 있네요 특이하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뭐하는 동네냐 고문 떼요 추절해방 그냥 고문실이구만 또 여기도 자 가봐 몇 명 없네 아냐 아냐 쓰지 말자 얘네 정도는 그냥 잡아야겠다 아 다 썼어 슬링 다 썼어 이제 다 근접이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자 제 앞에 제 앞에 아 분신 덕분에 안 맞았네 자 아껴 두자 자 아껴 두자 인내의 물약 인내가 건강이었나? 아 저 열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아아 잠깐만 아재 괜찮네 오우야 갑주 나왔다 방패야? 오우야 읽어보자고 아 아 아 아 설명 좀 봐 이거 스토리구요 어 매력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야 극심한 현혹 인간형 현혹 혼란 명령 사고경직의 면역 와 매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이거 매력 있는걸 무기 제왕의 갑주 2 황금 갑주 2 너무 좋다 야 근데 장비 누나 뭐 입을래요 누나가 입어도 아니 아니 누나는 경로가 있으니까 누나한테 내 걸 주고 아 넌 누나 내 거 못 입어? 누나가 입어야겠네 그러면 강제네 야 근데 상태 이상 저거는 좀 거시기한데 내가 매력이 떨어졌어 누나 누나의 매력을 장비가 떨어졌네 좋은걸어 어 바다여왕의 사절 물의 정령이 착용자를 무시한다고 이게 뭐하는 능력이냐 저기도 좋은거 아니야? 신기한 장비네 이거는 원거리 무기에 대해 원거리 무기에 대해 원거리 무기에 대해 보호해 주지 않음 뭐 됐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장비지 이거는 버려 그럼 일동하자고 어어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끝날 때가 된거 같은데 그만 좀 처먹으면 안되냐 그런것 좀 참 너무한거 아니냐고 여러모로 세졌어요 조금씩 아 너 진짜 탐지 좀 해봐 이 친구야 안치긴 했는데 좀 심했잖아 하나씩 가 아우 그걸 또 봤네 아우 짜식 이거 들어가자 하나씩 가 하나씩 가 아우 그걸 또 봤네 아우 짜식 이거 들어가자 그래서 이 친구야 내가 내 분의 복수를 공격을 전혀 없었을 때 토착민이 우리의 복수를 방해하러 올 줄 몰랐다 내 버드를 죽인거야 왜 저게 니 부하니 그리스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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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왜 왜 무슨 사업이야 나도 도와줄 수도 있어 나도 도와줄 수도 있어 나도 악당인데 나도 악당인데 그리스도 아니 엉털같이 말해서 잘 모르겠다 вз악한건가 내가 미안해요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대신 내 삶은 당신의의 그리스도 내 사람은 내 몸을 그리스도 그리스도 바람이 운반하는 피범벅의 혀가 달콤한 고통의 언어로 웅얼굴의 노래들 들어봐요 미친놈이 현장이라도 할거냐? 현장이라도 할거냐? 하트스톤이 뭔 상관인데 이 역시나 확실한 부서가 아니라 이 역시나 회사와의 부서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으며 내 경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법을 제외할게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내가 본 적이 없으니, 당신은 내, 내 믿기의 학생들은 내가 전해드린 후, 내 믿기의 학생들은 만약 그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 소득성에 대한 기능이 필요한 것 같고 나는 내가 이 소득성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우리 한 시도는 했으니까 죽었다 너부터 죽인다 너 법사지 당연히 애고 나발이고 없어 보통 애는 안 죽이는데 너는 어 야야야 뭐야 야 지금 누가 걸린 거야 얘가 걸린 거야 아 잠깐만 센놈이다 큰일 났다 이거 때려봐 일단 공수네 반짝거루 아 진짜 큰일 났네 솔란이 거기로 제가 걸렸냐 아 죽여봐 빨리 아 뭐 소환하는 것 봐라 역겹게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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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까지 달성 뭐라고 짓거리는 것 같은데 그럼 4만6천이요? 4만6천을 먹었는데 레벨업이 안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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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야 근데 이거 도망가자 야야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너 3종 때문에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나와봐 저거 파밍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아이씨 징거네 얘네들 큰일 났네 빨리 빨리 쏴 빨리 쏴 아 그렇지 야 일단 빠꼬 해 왜 자꾸 기어 나오냐 뒤에서 야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함정 계속 있는데 갈수록 아 왜 자꾸 뒤에서 나와 말로 안되잖아 이거는 아아 미쳤어 진짜 함정빨이야 이거 걔 함정빨이야 진짜 아 어 짜증나네 아 아씨 기도지 이번에도 기도만 걸리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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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 야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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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야 변신하는데 판정이 풀려가지고 못 때렸어 미쳤나봐 빨리 때려 그렇지 가자 템 먹고 가자 야 별것도 안 나오면서 이 씨X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더럽게 쎄요 진짜 그걸 또 쳐맞는다고? 나 독을 뭐 씨 세 명이 걸렸어 야 말도 안 되잖아 아 네 명이 다 걸렸네 아아 아아 귀찮게 구내 아이 저 상태 아이 아 어 짜증나 장포도 처리해야되나 야 나 진짜 디자인적으로 좀 맘에 안 드는데 레시 ince 레시 알리앗 네 레시 알리앗 페이밀이 좋고 많이 걸었다 나 꺼져 이 세상에 정말 간단한 기술이 있는 것보다 이건 뭐 D&D 게임마다 다 걸려, 짜증나 죽겠어 제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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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크 풀렸나봐 빨리 제거해, 빨리 제거해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야! 어, 잠깐만, 이런 게 있어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이거 빠져봐 어, 걸고 있는 거 맞냐? 왜 이렇게 허접하냐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야, 감염시켜 감염됐고 소원이 저게 한두호선인가 보다 그쵸, 뭐 더 받는 게 안 뜨죠? 저게 한두호선인가 보다 물량 먹어야겠다 다 나와봐, 아, 좁아서 못 나온다 네 때리고 올라가고 반짝가루 반짝가루 그냥 뿌려 업버지 말고 나와봐 나와봐 너희끼리 이길 수 있냐? 일단 쟤네부터 잡아봐 중소부터 그래, 그래, 그래 내려가 쟤도 잡아야 되는데 내려가고 너만 나와 걸어봐라 내 손굴림 될진 모르겠는데 때리고 때리고 내려오고 아, 좁 디자인 되게 난 별로다 내가 말하지 않나 하지만 너는 잠시 뭐지 일단 먹어 그래 때려, 그리고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일단 죽였고요 아, 이건 뭐 이제 밥이지 소원소로 오르지 약하죠 나와봐 때려 때려 허어 나와봐 나, 나 나, 나 너의 존재는 이거밖에 없다 야, 진짜 여웅심의 물력 언더코인의 물력 뭐 보석 이렇게 나왔고요 다 빠져야되나 봐 돈에 나 나 나 나 나 나 도움이 필요해 어, 투구 나왔네? 저거는 얘네꺼인거 같은데 이리와봐, 니가 먹어 아, 니가 먹어야 되냐? 아냐아냐, 니가 먹어 어 안 맞을 수 있지? 해골이 나오냐 아, 짜증나네, 진짜 어 아, 씨 응 내가 보석을 짜져봐 아, 준비됐어 아, 뭐야 너 안 풀고 왔어? 나 안다리엘 같은 디자인 좀 맘에 안들어 이리와봐 아, 이거 민망해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는? 하나, 저거 하나 열었는데 지랄 떠는거는? 그냥 아예 사라졌어 주인공인데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냐? 아, 참, 거 엘드한테 때리고 생각해 아우, 씨 아 아, 이게 하트스톤이야? 음 되게 허접하게 생겼다 빵인줄 알았어, 빵인줄 가속의 기름 쓸 것도 없었죠? 물약이 많았으나 쓰지 않고 이기는 그 정도 수준의 적이었다 라고 밖에 설명할 방도가 없군요 어 어우, 좋다 야, 저거 괜찮은 거 많네 다 10라운드 정도야 자, 기숙 시간도 괜찮은 거죠? 직별 죽은 사람의 얼굴 오 공포 야 매력이 자꾸 떨어져 넌 너랑 얼굴 좀 어울리긴 하는데 공포의 면역이야 이제 주자 매력 매력 마이너스 몰빵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매력이 3위 아무리 오고 야 얘는 나이로서 안했는데 1위야 그래 주인공이 매력인이라니까 흑달 부랑 호감형 할아버지야 노인의 친절한 사회 좋구요 25분만에 지금 많은 걸 했어 지금 저주받은 물건 준거냐? 미친 게임인가야 보상이 이러면 어떡하냐 나 걸어 나가야 돼 심지어 여기까지 아 걸려도 그딴게 걸리세요 재수없게 아 재수없게 왜 그딴게 걸리냐 풀방법도 없는데 야 아 어 짜증나 당연히 못 보지 그치 나 돌아가는 길인데 아 진짜 너무 너무 열받네 저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저런 거 내가 저런 거 때문에 발로 싫어했는데 아니 함정이 밟으면은 사라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어 11번 이미 밟아서 걸렸는데 뭐 함정이 재활용인데 야 가자 이러고도 못 가면은 사람 아니지 가자 그런 거에 걸릴 내가 아니여 속도로 돌파해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미친 미친 게임이야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아 경로로서도 못 가 아 개울받네 진짜 어 아 자 또 너야? 아 이거 이.. 아 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보통 이게 돌아갈 때는 순간이동으로 보내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함정을 다 건너가야 돼 이따위로 게임 만들 거야 진짜? 빙쿵골? 이럴 거냐고 아 저걸 또 쳐맞네요 저걸 또 가만히 가서 아아 아 야 얘네부터 일단 죽여 개 같은 거 이씨 게임 쓰레기 게임 이씨 아아 진짜 오! 오! 내가 진행하면서 통과해야 하는 구간에서 이러면 이해하겠는데 아니 깼다고 여기 깼는데 씨 몸 계속 나오면서 함정 계속 있어 어 너무 쓰레기잖아 이거는 야 이리 와봐 빨리 빨리 줄여 빨리 줄여 몹 때문에 대기도 못해 애 같은 거 게임 이따위로 만들 거야?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어? 아무리 씨 아무리 그 정도가 있잖아 아무리 그 정도가 있잖아 나 돌아가는 길까지 걸어가면서까지 고통받아야 되냐고 아 이거는 원래 스킵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구멍이 엉 아 쥐 앑 앑 엉 앑 앑 앑 앑 앑 자, 통과해 그냥 씹구다. 진짜 왜 저기만 쟨다는 거냐.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되는구나. 왜 하필 항상 법사가 걸리냐. 경로도 걸려있는데 나는. 그렇지, 잘했어. 죽여. 죽여. 저 뱀 민간들은 저건. 괜찮은 거냐 쟤는? 쟤는 함정 안 걸리나? 지네 함정에? 이런 것 때문에 발로 싫어했는데 딱 이제 옛날 게임인 거 티나네. 곤란하네 이거. 다 돌아가야 돼 이거를. 나 어디서 출발하긴 했냐. 아 근데 이거 다 돌아가는 거 맞아? 너무 멀어. 정도가 있잖아. 근데 층이 얼마나 높은데 이 게임이. 함정은 없애고 그렇게까지 불만은 없는데. 뱀 민간들의 작업에 도착하자. 잡아라. 엉널 가자 빨리. 어택, 어택 그런 거 없냐 어택당? 자동으로 죽이면서 가는 거? 어? 날려 아유, 정말 근데 여기 얼마나 높은데 어디였니, 나? 여기였지? 야, 이거 얼마나 높은데 이걸 다 돌아가야 된다고? 너무 게임이 괴랄하다 야, 이건 좀 아니지 가자 으악! 어우 응 올라가 경험치 잘 먹네 야, 근데 경험치 보스까지 잡고 계속 먹는데도 이렇게 레빌업이 안 돼? 이제 많이 남았네, 아 폭이 왜 이러니 그렇지 그렇지, 가자 올라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슬링 있지? 하 가자, 빨리 가자 아 10라운드 안에 나가봐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 그쵸? 테스트 활성화 된 거 맞어? 뭐 원래는 돌아가 지는 건데 안 돌아가 지는 거 아니지? 아 이상하다 좀 아 아 아 믿음, 믿음지스럽지가 않다 게임이죠 어 뭐, 나 알고 보니까 돌아가 지는 거 이 뭐 이런 거 아니지? 캐스트 활성화 안 돼서 뭐 다시 와야 되고 뭐 아닐 거야 도라고 생각하자고 도라고 생각하자고 오라 그러면 다시 와야지 뭐 별 수 있나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게임들을 탈출 졸라빨라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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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하다 뭐야 아 못 돌아가게 한 이유가 있네 아 그려 이런 거요? 죽여 죽여 복수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다 죽여버려 마을 사람 괜찮냐? 어디 어디가 퍼진 거냐? 당연히 그 집까지 퍼져 있겠지 위까지는 안 돼 있겠지 니가 가봐 약하니까 도대체 위는 멀쩡하지 내 생각에는 그 드루이드가 드루이드가 목적이야 그런 거 치고는 멀쩡하네 얘네들 어떻게 된 거냐? 죽어도 되는 mpc가 있고 아닌 애들이 있나봐 270 자료는 쪽도 못써 위에서 위까지 나와있냐? 어 없어 다 잡았어 어 내부인가 봐 아기 쿨다아의 발을 들였네 이상한 로크무리가 사람들 죽이며 마란을 돌아다니고 있네 이를 위한 여자가 트롤과 도마뱀 뮤안티 언데드의 군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녀 그녀의 부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녀는 나 수색일을 걸친 적이었어 에런델이 우리의 삶을 죽여있어 내가 잘 만들어내려고 했지 그녀는 나 수색일을 걸친 적이었어 그녀는 나 수색일을 걸친 적이었어 에런델이 우리의 삶을 죽여있어 지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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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이다 악당이다 곧 우리의 믿음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서 때려볼까 그랬네 안녕 내가?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더 오래 기다리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의 삶은 내 몸에 숨은 거의 내가? 내가? 하지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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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도망감 범위가 갑자기 내 얼굴이, 내 얼굴에게 남쪽으로 그녀는 그녀델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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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내 몸이 살아있어, 내 몸이 살아있어. 너, 하트 송까지 받아서 도망가지. 왜 그냥 도망갔냐? 아르레, 하트 송까지 받아서 도망가지. 왜 그냥 도망갔냐? 아르레, 감옥이었네. 유일한 한 명 아직 살아있다면. 어디 있는데? 나이터가 너에게 보내고 있어. 내 권력이 남아있어. 내가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지금, 아르네, 나 갈아야겠다. 아, 그래? 어어 칼데하라, 이 괴로워라. 이 괴로워라. 피감기 오, 화염광타가 있어. 보자. 내가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뭐가 화염광타냐? 그냥 내가 때리면 화염광타냐? 장비를 안 했지. 아, 나 못쓰는구나? 어휴, 못가네 이거. 한 번만 다시 올라가 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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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아싸. 얼굴 가족을 벗겼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그, 이그자이너 때. 야, 이런걸 그냥 알아서 죽여. 뭔데 저렇게 튼튼하냐? 야, 일로 와봐. 자동으로 쓰고 그래 왜 그런 거를 못 해낸 거야 누구 맘대로 써 오 쪼까 튼튼하다 많이 튼튼한 것 같은데 그렇지 뭐야 계속 나와 근접법사 근법 가자 쿠라다도 죽어버렸고 쿠라다가 죽은 게 아니라 아룬델인가? 걔가 죽어버렸으니까 사실 캐스트 줄 만한 녀석이 없네 그 바바리안 같은 놈은 약하다 그러니까 안될 것 같고 쓸 갑자 하나랑 돌에.. 돌에 허리띠 못 파냐? 버려 그럼 하면 되니? 베리안 바이올리 준비됐어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해 자연의 문노 와키자실 이렇게 써? 할버드 다 팔아줍니다 9,000원 야 좋긴 하구나 다 안될 거야 지금 댄서 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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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야? 홀롱 좋은 것도 좀 있는데 나중에 걸어둔 걸로 하고 야 왜 이렇게 싸 야 왜 이렇게 싸 이것만 두자 프레일만 하아 애매하네 이거 땡기정 모닝스타 하염에 대거 프레시오 대거 버리자 이거는 일단 갖고 있다가 다른데 팔고 천원 팔고 어 돈 많아요 이거 엄청 생기는데 돈 상상 상상 이상인데 어두워진 영광이 비쌀 것 같애 아 닌자도 이렇게 쌓아줬어 카타나가 아니라 그런가 4만원 카타나축 녀석 잡아 좋은 거 없니? 이제 엔간한 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빙스타 하얀재창 트롤사례자 아싸르 지금 거를 끼지 말고 나중에 이제 듀얼클래스 했을 때 그때 용으로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왜 이렇게 비싸냐 테이르의 할버드 그 돼지의 눈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보이고 그런건 없네 어 탄띠 하나 탄띠 탄띠 안에다가는 안 되나? 안에다 고민 못하나? 어디 있어? 좀 없으면은 부족하진 않겠지? 설마 그치? 설마 부족하겠어 좀 사갈래? 어떻게 그렇게 쓸모없긴 한데 판매하고 돈은 쌓여가는데 약간 쓸 방도가 안보인다 이렇게 이제 한 세트만 여분으로 두고 너도 두고 나무 탄띠에 넣자 탄띠에 많이 있으니까 지금 지금 800개 있는데 뭐 설마 부족하겠어 가자 빨리 나가서 이제 회복도 한번 때려야 되고 그래서 판매도 좀 하고 따라 개판이네 이거 마을이 이거 물약점이니까 물약 좀 팔자 솔직히 물약이 필요한게 별로 없으니까 판매될까? 필요 없는게 너무 많아 이런거 필요 없지 스펙이 지금 높은데 내가 적외선 같은 것도 안 쓸거 아냐 일단 갖고는 있어 치매물약 필요 없지 거의 다 십파리니까 거의 다 십파리니까 십파리님도 필요 없는 애들이고 오우 야 좋은거 있네 와인병 건강 와인병은 뭐 어떠서 먹으라고 투명한 물약, 가소의 기름, 흡수, 밴비늘 거인의 힘 이건 좋은데 솔직히 이거 쓸 정도는 아니다 어 19 정도면은 이 정도면 몰라도 그렇지 지각력 쓰자 이거는 지각력은 쓰자 하자 저기서 의외로 좋은게 많이 있었네 어 의외로 지각력 내 불금은 항상 불타고 있어 인내 물력 저렇게 비쌌어? 피매물약보다 언덕고 있는 물력이 더 싸? 왜? 아 시간 제한이 있구나 됐고 할보드를 사서 어 누나한테 그냥 몰빵 해야 되나 내가 이 듀얼클래스 같이 보고 지금도 셀 거 아니야 누나한테 몰빵을 해 놓으면 그렇게 센 건가 할보드가 그게 더 궁금하네 당장 이것보다는 세긴 한데 그 정도인가 일단은 저기도 한번 들리자 어 대화도 궁금하고 누나 왜 혼자 돌아가 미쳤어? 저게 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의 정신이 있어야지 지금 뭐이셔요 지금 뭐이셔요 쉴 데가 지금 뭐 있습니까 마을이 박살났는데 갑니다 그냥 피로는 나가서 채우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나 그냥 나가서 다른 데서 자고 다른 데 이동하나 똑같아 동선이 어차피 나가는 데는 똑같으니까 아 놀아 왜 이렇게 크냐 아 놀아 할 말 없니? 아래 난리 났어 야 이거 안 사네 글러 딱 꼴을 보니까 저항은 괜찮을 거 같은 게 저항에다가 없잖아 하 그럼 이제 브론의 망토 버클을 내가 그냥 끼는 게 날라나 아예 없으니까 돈도 좀 남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이걸 팔자 인간형 속박 이런 거 안 쓸만한 거 해골함정 이런 거 팔고 이것도 쓰지 않을까 언젠가는 사학탐지 하염구 가속 뭐 소설 오면 이제 배우는 거라서 못쓰니까 그냥 다 판매하겠습니다 이제 듀얼 클래스 했을 때 사제가 이제 못쓰는 거 빼고 플레이메로 냉기보 탐주 해피 여기까지 다 팔고 그렇게 비싼 거 그냥 세안을 소개해 주세요 세안이 엥기보 필요 없을 것 같애 뭐 4,000원이야? 그냥 사자 요대 아 뭐 망꼴 망... 아 뭐... 망꼬래 버클 사자 버클 머리야? 세상에 아 목걸이야 목걸이? 아 그래? 테스트 목걸이도 사실 없으니까 뭐 그렇게 불만 없고 비싼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안 챙겨왔어 쓰면은 모자 못 가질만한 것들인데 얼음창도 있네 코스트아 뭐 차원론 허상분신 이거 못 쓰죠? 다른 거는 애매해서 모르겠어 뭐 맞물리는 게 있으니까 얼창 비싸구나 상기장비 사야될 것 같은데 슬슬 파밍하는 맛이 없어져서 내가 사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파밍을 해야 되니까 난 그래도 당장 맞출 수 있는 최고 성능으로 맞춰 가겠습니다 그래야겠지 값주는 내 생각에 살 필요 없고 어...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사겠는데 무기 기술 같은 거 어... 없잖아 어디보자 슬링도 괜찮을 것 같다 슬링을 쓰니까 내가 근데 거인을 만나는 거지않아 저거는? 근데 거인을 만나는 거지않아 저거는? 뭐... 범용성 높은 거 없어? 뭐... 범용성 높은 거 없어? 뭐... 범용성 높은 거 없어? 이런 건 어차피 내가 롱스토드 쓰네 아... 근데 나 불검이 더 좋아 나 이미 불검의 노예야 나 이미 불검의 노예야 빠르고 세네 할버드가 나을 것 같다 할버드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네 어... 길게 봐도 어... 할버드나 슬링이 나을 것 같고 당장 쓸 거면은 슬링은 두 개가 들어가니까 대거네 페이르의 할버드가 지금 제일 좋은 거네 내가 살 거면은 빠르고 데미 조금씩 세고 괜찮네 돼지의 눈은 뭐냐 또 보네 저거 본 거를 진짜 내가 이제 페이르네 할버드 사는 게 이게 그거네 너무 좀 낮다 야 너무 비싸다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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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람으로서 평가가 너무 평가를 접... 저... 저... 쓰레기처럼 받고 있어 그래서 더 비싸 어떡할 거야 이거 날 Who 알 수 있어 렛츠 제가 알 수가 없어 물론 그래도 우리가 피곤할 랜가 너무 habit춤 그래서 혹시 버프 사가지고 버프로 이길 것도 아니고 너도 안되냐? 누가 사는 거냐 저거는 그럼 사장님 누나 보낼걸 야 마을사람 아 마을사람이 칼 긁은 줄었는데 바닥에 있는 거구나 그냥 못들어? 마을사람은? 마을사람은 무시하는 거야? 누구냐? 어휴 너다 너도 안되면 사회상에 저거 못판다야 버려야겠다 저거는 버려 그냥 어 여기 버려놓으면 나중에 뭐 필요해도 받아갈 수 있잖아 정비해도 오래 걸리네 보석 같은 거 내가 뭐 재료는 할 것도 아니고 재료는 같은 기능이 없잖아 아싸리 여긴 판매해버려 보석으로 돈 챙기 생각하자마자 내가 보니까 살 것도 없다 보석은 다 거르자 그냥 하... 사죄에 대한 정보를 흘리는데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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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이거 이렇게 보면 야 괜히 주웠어 귀찮기만 하고 700원 그래도 이것들 덕분에 어떻게 살 거 같긴 하다 아슬아슬하게 에메랄드 너무 싸 보석인데 에메랄드 너무 싸 텅텅 비었어 나 어 에메랄드 비싸네 에메랄드만 가져가야겠다 저런 것만 가져가면 되겠다 이름 알만한 거 자 가자 사와 니가 낄 건데 뭐 니가 사야지 뭐 47,000원짜리 음 샀는데 더 좋은 거 나오면 좀 과실해 하긴 하겠는데 나오겠어 설마 페이드의 할버드 받아가구요 800원 나왔죠 나와 나의 플래시 완벽해 쎄지긴 하네 확실하게 야 디자인 차이가 좀 난다 많이 아니야 팔과 동부 별로 안 세졌는데 어 돈은 다 꼬라박았어요 뭐 이런 거지 게임하는 맛이 조금 세지기 위해 모든 걸 꼬라박는 이건 꼬라박는 것도 아니지 로스트아크 템 이제 템 레벨 올리려고 변화 며칠 동안 이제 1레벨씩 올린 사람들을 온라인 게임에 비하면 누가다도 아니지 이제 갓 게임이야 PC 게임은 PC 게임이라고 하면 안되지 어찌됐건 일단은 가서 대기 한번 때리고 드래곤의 눈 드래곤의 눈을 내가 갔던 데잖아 어디 가는 거냐 세버드 핸드 세계 지도를 따라가면 나온다고? 잠깐만 잠깐만 왜 이러냐 이거 아아아아 이렇게 멀어? 아 왜 이렇게 불편해 클릭하면 내려가야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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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한번 내리고 찍고 내리고 찍고 됐다 저에게 살아된 아크드루이드 그들에게 남긴 지도에 따라 사례된 아크드루이드 그들에게 남긴 지도에 따라 사례된 아크드루이드 그들에게 남긴 지도에 따라 사례된 세버드 핸드에 폐허가 된 탑에 도착했다 읽은 다음에 요약하지 얘네가 읽어주시니까 어? 렉트 스톤이 필요하다 끝 자 빨리 여기서 사용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다죠 별것도 아니고 저렇게 길게 써놨어 드로프가 감 여길 봐야 드로프? 아우 다람쥐에다? 다람쥐도 못죽이네? 어 뭐하고갔어 저기다가 여기다가 아닌가? 길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쵸? 내가 물린다 게임이 갑자기 이건 좀 심하지 않냐? 버프 걸어야 되는데 이러면 아 제거 제거 잠시 얼마주니? 그림자가 될 워크 복용? 800조? 어 나쁘지 않네 강하다 뭔가? 아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다 쓸어버려 엄청 위협적이고 그런건 없네 엄청 위협적이고 그런건 없네 제거해 어 쟤 안걸렸는데 야 죽여라 죽여야겠다 야 그렇지 그렇지 다 죽여 다 죽여 그냥 보이는거 다 죽여 얘부터 죽여 얘도 죽여 얘도 죽여 원거리부터 나약한 원거리부터 나약한 원거리부터 원거리가 없네 아 잘 잡았어 어 레벨업 언제 할거니? 야 레벨업을 할 기미가 전혀 안보인다 어떻게 되모은거냐? 살 때 되지 않았냐? 정책은 뭐냐? 고블린이야? 남의 집에 와서 막 공격하고 있는거 같은데 유령이 고블린이랑 이런 애들한테 살해당한 놈인가 봐 느낌상 그런거 같죠? 이걸로 잡자 너무 오래 버리니까 그렇지 잘했어 하염 손길 그렇지 야 썰어버려 어 약해서 좋은데 상태상도 없고 오우거다 오우거는 조금 버티는구만 아 풀렸나봐 가소 어 저거 맞고 안죽어? 야 고블린 뭐 면역이야 된기? 아 그림자 검수라서 아 그림자 검수라서 야기가 안먹히나 봐 그니까 야 이제 필드에다가 이제 범위로 둥글게 쏘는건 안먹히나 봐 아닌가? 아 모르겠다 언제 왔냐? 불쌍 불쌍 오 제곱이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야 얘 좀 어떻게 해줘봐 얘 좀 어떻게 해줘 좋아 쪼라치 아아 강하구만 여기서 대기하면은 훅할 것 같은데 나 오 좀 많네 베베 오우 좋아 이름 텍스트 출력되는 것 좀 보소 야 뭐야 아아 야 뭐야 아아 때려 그냥 레벨업 땅아재 아재업 텍스트를 회복해야겠는데 파밍 한꺼번에 하자 아 한꺼번에 하면 또 아 뭐야 나가서 하자 우리 형 나가서 하자 파밍하고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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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자 여기서도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리 가고 니가 가서 파밍해 야 초엔드 쏟으네 야 초엔드 쏟으네 왜 일로 못 가니? 아 여기로 왔었나 항상? 아아 속박 됐어? 아아 야 거기 속박 됐어 야 큰일 났네 이거 어? 잤잖아 레벨 상승 완도에 대한 내성굴림 공격 후방 공격 배율 증가 함정찾기 좀 찍을까? 함정 좀 고통스럽긴 한데 많이 찍었으니까 다른 것도 함정찾기가 따로 있네 좋아좋아 800주네 고블린도 좋구만 반짝반짝 뿌려주고요 그렇지 뿌리니까 훅 가는구만 아주 아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이거는 먹었잖아 그쵸? 아 올라가는 거야? 다 보고 가겠습니다 갈 수 있는 거니? 둘 다 2층이야 아 여기까지구나 딱 여기 먼저 가자 그럼 가까우니까 길이 두 개네 이것도 높을 거 아냐 솔직히 별로다 어 처음에 그 맵을 이동하면서 어 막 동굴 돌고 막 그랬을 때 그림자격 돌고 그랬을 때 느낌 좋았거든요 직선 진행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면은 한 맵에서 계속해서 재미없지 어 맵은 늘려야 되는데 길게 할 순 없으니까 내린 거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불편해 약간 이제 내가 너무 부평가한 거 같고 어 좀 해봤어야 됐어 역시 하니까 약간 견적이 나오네 그렇게까지 약간 평가를 말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구요 얘 때려 아 야 잠깐 그건 아니지 아 걸어도 그런 걸 거냐 이상한 놈들이네 왜 이러냐 고장 났냐 항상 슬링 안 쓰더라 원거리를 쓰다가 갑자기 근거리로 바꾼 거 있어 우리 반대해야 되는 거 아냐 왜 나 안 걸리냐 오빠 아우 야 잠깐만 위험하다 야 위험하다 야 위험하다 반짝가루 유난하고 좋구만 반짝가루 언제 풀려 속박 아 저 제일 싫어 원에는 저거를 저거랑 비슷한 저거랑 거미줄 썼었나 아 나 이래서 너무 싫었는데 계속 멈추니까 그것도 대기도 안 되고 아 저런 거 진짜 넣지 말아야 돼 노잼 기술이잖아 말 그대로 저거 저장도 안 돼 이거 돼 있으면은 저장도 안 되고 대기도 안 되고 걔가 되면은 아싸래 그냥 넘겨 버릴 텐데 아 너무 혐이다 야 한번 야 언제 썼는데 아직까지 걸려 있어 아 이리 와봐 정비나 하자 네크로맨씨 이거 클릭 안 되네 아 버려야죠 그러면 사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따로 있나 보다 원래 되거든요 사제도 넥그로메시가 오히려 법사보다 더 빨리 되죠 근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법사 주문 두 개네 야 이건 듀얼 클래스 용이야 뭐야 방어자 괜찮은 아이템 맞네 아이템이 좀 그렇다 야 굳이 양손이 아니어도 센 건 쎄 한 손이어도 덱이 되네 안 되짤고 그냥 한 건데 자 외비 좀 계랄하죠 3층으로 1층으로 3층으로 별거 없는데 아르르르르 아이 이건 좀 많다 잘 잡아봐 쿨 되냐 바닥에 쏴야지 그렇지 와우 이런 걸 원했다고 그래 이런 거지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얼마 전에 자유 날개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아닌가 몇 달 전에 반 년 전에 자유 날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캐스트 깨다가 레이너가 총으로 딱 쏘면은 다 죽잖아요 막 좀비들 야 그런 느낌인데 괜찮은데 손맛있어 조련사야 조련사를 소환하나봐 아 야야야 빠져봐 이렇게 나오면 조금 냉기만 좀 볼텐데 야야야 진짜 안통하는데 냉기 아예? 야 솔직히 냉기가 안통한 애들은 아니잖아 디자인 디자인도 그렇고 말이야 단지적으로 냉기를 못보래가 아닌데 감당대 냉기가 오히려 불에 약하지 않을까? 등급이 낮아서 안 들어가 야 좀 피해라 좀 때리고 그러면은 가만히 참았지 말고 안 들이고 뭐하니? 어 풀렸어? 애매하니까 이걸로 싸워야겠다 나도 원거리 넣고 나도 원거리 넣고 내가 도와줘 애 좀 그렇지 가자 애매하긴 한데 뭐 딱히 뭐 죽은 것도 없고 버프나 갈죠 뭐 내가 도와줘 오우야 가자 야 다 썼냐 뭐했어? 아 그만 가 그만 따라가 쟤네 좀 아 40개 썼어 뭐했어? 부족한거 아냐? 800개 있는데? 이 시간에 액션이 불가능한거 입구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어떡해 다 오늘 좀 빠르게 통과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맛을 즐길려고 했는데 즐기기엔 너무 길다 어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가벼운 게임으로 봤지 여기서 올라오는 거고 길이 두 군데다 절로 왔으면 좀 힘들었겠는데 반짝가루 반짝가루 1 남았는데 버텼어 왜 죽었냐 쟤네 어어 중간에 가는게 맞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먹을거 다 먹었고 그쵸? 탭키로 싹 먹었죠 가는데도 다 갔구요 저 반절은 반대쪽에서 걸어가서 내려가거나 하는건가 없다 그럼 왼쪽이 내생길인거 같고 그래도 갈 수 있긴하니? 어디 어디 어디로 계단이었어 너가 저항 저항 5%인데 5%로 되냐? 이게 낫지 않냐? 냉기저왕 브레스글림 최대 생명점 방어도 방어도는 바꾸자 너가 좀 어울린다. 디자인적으로 약간 야만스러운 게 체력도 확 차이나고 확연하게 20 정도 이제 차이가 좁혀졌죠 도저히 왜 이렇게 체력 많냐? 다 쓰겠는데 이거다가 카드 카드 유용한데 도적이 너무 하는 게 없는데 마침 잘 들어오는 도적도 이제 기본 마법 같은 건 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레벨 2레벨 이런 건 너무 할 게 없어 도적이 배우 공격 이런 건 너무 귀찮아 어택상 찍으면서 적당히 버프 걸고 편한데 어 강하자 그렇게 세다 사면버프의 힘 강력으로 법사 하나랑 켄사이 이렇게 둘만 데리고 다녀도 재밌었겠다 버프가 세서 잘 줄도 알고 펜사이 원풀도 재밌긴 했는데 오히려 하드코어 한 마디 있어서 어 되게 세네 기도 빨리 풀린다? 저런 기술들이 이제 시전자 그 직업 레벨로 쌓았던가? 아예 풀리면 하네 어떻게 건너가 어떻게 건너가는 거냐 어떻게 건너가는 거냐 저리로 그냥 가는 거냐? 아 여기 그냥 이거 먹으러 오는 거야? 아 여기 그냥 이거 먹으러 오는 거야? 어 가자 이거 꽝이네 길이 어 어어 이야 쎄다 일단 강하고 어 능력도 있죠 근데 뭐 이거 워낙 좋아서 기절이잖아 이거는 저거 워낙 좋아서 타코 같은 거 생각하면은 모르겠어 이렇게 넣어놓자 너 프레일 써야겠는데 그냥? 프레일 너무 좋은데? 공항이 어떤 거지? 그냥 도망다니는 건가? 뭐야 애들 왜 이래 어디서 나왔어? 길이 없는데 뭐야 왜 이렇게 오후 거까지 나왔어? 오후 얼마 주지? 뭐고 1000밖에 안 줘? 아 뭐야 실망이야? 점회비 많이 주긴 했다 어 쟨는 1600주네 가자 내려가서 회복하고 반대쪽으로 가서 올라가겠습니다 뭐 없네 자동되는 거? 아 뭐 여기서 나와 나올 군부는 아니지 인간적으로 그렇지 경험치를 밀어서 그냥 쭉 땡겨먹는 느낌이다 뭔가 한 번 더 가 아 랩을 언제 해?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으면 육만 남았어 육사 24 24만 먹어야 돼 네 명이니까 그만 나오자 얘들아 그만 기어 나오자 그래 잘했어 여기서 안 되는 거냐? 여기서 안 되는 거냐? 야 좋은 것 좀 보소 가면 가자마자 싸우니까 아 여기구나 가라 공개창 말고는 어우 야 야 빨리 사와봐 씹오면 안 죽지? 아마도 그렇지 대기 좀 하자 대기 좀 아 대기 좀 하자 누나 올라가 주문도 많이 사용했어 카라만 나온다고? 어? 흐흑 야 어떻게 저기서 나온 거냐? 아 이거 심각한데? 일로 와봐 아우 야 어 일단 가봐 가고 심각하다 으흑 이 cell qui 같은 게 나왔는데 랜덤이 아니라 그냥 설마 go정인가? Esteele Yourself 패턴이 미리 정해져있나? 자기 전에? 다음에 맵이동을 하면 다음에 이동했을 때 뭐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게 있나? 아, 나온거네? 쏠렸구나 이미 이야아 좋았다 됐다 아, 드디어 졌네 버프 걸고 올라갈까? 그정돈가? 그정도의 적인가 여기? 가 가속 좋긴 한데 확실히 디밀일 수도 있어 어디 갔냐? 다 여기 있는 애들 여기다 애들 내려온 건가? 어어야아 살짝 위험하다 이거 쟤 내 생각에 내성이 있는데 반짝가루를 뿌려봐 그렇지, 뿌려, 일단 일단 위험한데 이거 일단 쏴, 일단 쏴 일단 쏴, 일단 쏴 반짝가루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안 쎄다, 발러스 그 후반에 나왔던 걔네만큼 안 쎄다 걔네만 쎄으면 하나는 점을 나겠겠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뿌려 어, 반짝가루 좋다 얼마 전에 얌지? 1300? 아, 별로 안 세네 디자인 차이고,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다 가자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뭐야 쟤 잠깐만 일단 일단 반짝가루 끓여봐 자꾸 위험한데? 저기 뒤에 하나 있는게 위험하다 쟤를 죽여야 되는데 조항란 영혼이야 어, 디버프는 안 걸렸네? 걸 것 같은 디자인인데 공격을 한다, 와우 피에로 매직샷인가봐 아, 큰일났다 언제 잡니, 이거 얘도 잡아 나는 안 돼요 헉달프 가겠다 이러다가 조심해야겠다 죽을 수 있냐? 그렇지 약간 이제 해골들이라서 생각이 없네 사마귀 해골들 이거 레벨업 했다 언제 듀얼 클래스 하니? 애초에 하면 이길 수 있긴 하니 이거? 확약해질 텐데 장비빨로 어떻게 비벼야 돼? 야아, 한꺼번에 다? 아재 먼저 타코 악인 누나 기대 안되는 사람부터 나 좀 기대가 안된다 야 누나는 양손 쓰는게 멋있어 누나는 양손 쓸래 그냥 또 쓸거 있니? 둘 중 한명은 양손 써야지 창...도 괜찮을 것 같다 양손 창이 있냐? 있겠지 뭐 주인공 어, 드디어 숙렬 점수 나왔죠 타코 감소에 14에 굴림에 굴림 굴림 거장인 9레벨 빠이터에 공격해서 300에 이렇게 표시주니까 보기 좋네요 13레벨 되면은 뭐 추가됨 추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임 지 기억 안나는데 명성 혐오스러움 왜 점점 혐오스러워지냐 왜? 물 잘못했다고 말이야 오, 오오 5단계? 야 바로 5단계네? 나 이거 그냥 딜로 갈래? 너무 좀 아, 돌파 필요한데 나 당장은 뭐 첫 건데 뭐 물정령도 있어 번역이 다른건가? 물정이 원래 있나? 발리수에서 못 본거 같은데 물정보다 냉기정령 맞는데 냉기정령인가 그냥? 번역이 다른건가? 불정 어 이거 있네 네크로맨씨 어 레벨의 미래에서 세지는게 안 써있네요 어 스케렛 혹은 좀비래요 마흡이 다르다 그쵸? 어 이러면은 사제는 그냥 없을수도 있겠는데 좀비 소환이면 집에 있구요 아 태양불꽃 좋긴 한데 지금 쓰기가 좀 애매하네 지배를 내가 좀 위험하게 썼던거 같은데 화염의 장막 걸어줄수있냐 이거? 아 걸어주는게 아니라 적이구나 아 도망을가? 아 도망을가? 아 그니까 위에다 걷는거네 이거는 혼돈 주문반사 괜히 주고 오레벨은 약간 내 취향이 아니네요 발사를 척 하고싶은데 발사가 보다시피 없죠 냉기옴풀 하나 빼고 저는 냉기옴풀 썼던거 같은데 데미지 너무 낮은거 아니야? 왜? 왜 이래? 도트야 뭐? 시전당? 아니잖아 한 번인데 1에서 4에다 1피해밖에 안준다고? 저거밖에 안줘? 왜? 쓰읍 모르겠다 저거는 반그림자 몬스터 음 소환계통 좀 많고 보고 있구요 소환은 좀 거르고 싶은게 신경쓰여요 하다보면은 세긴 진짜 더럽게 세고 나중간에 이제 소환을 안하면은 진행이 안되더라구요 그정도로 세기때매 내가 이제 뭐 다른건 이제 안맞춰서 그냥 막하면은 하... 내키는게 없어 보호쓰기에는 좀 그렇고 해제가 되기 전까지 멍청하게 만들어 내성군림에 성공해야 이 주문을 피할 수 있다 어... 안돼 저정도로 안돼 저런 능력은 좀 그래 이거 막 했는데 내 생각에 좀비나 스키레톤 여러 마리 나오는 거면은 쓰고싶지 않거든요 디자인상으로 어... 내 취향이 좀 아니지 센거 해골 하나면은 오히려 예쁜데 많이 소환해도 불편해 귀찮아 섀도우 아냐 나 상의 소환만 쓸거야 어차피 이거 또 찍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어 so 어어 거hold 교사 어디в시 교사 킬 usu 교사 모두 해제된다 아... 근데 이게 쓸 일이 올까까 쓰면 되게 좋을것 같긴 한데 방김도 엄청 넓네 딜러 가고싶은데 마땅히 없어 흠장막이라도 가 이거 가자 나 이런거 좋아해 은근히 화장가자 도전관이 달성 어때 뭐 여긴 다 된거야 그럼? 4층으로 여기를 가는게 맞네 오 야 뭐 대기해주네 그냥 가자 주인공이 세졌기 때문에 흠흠흠 이제 파이터의 3라운드 2초에 한 덴가 그러면 이제 추가까지 해주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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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에 한 번이라는 그 공격 봐주도록 하지 아머드 스켈레톤 세보이죠 900이야? 아 뭐야 한번 써볼까? 궁금한데 나 아 아 하나한테 쓰는거야? 된거니? 아 도토로 들어가는 아아아아아아 하나한테 걸면 계속 되는구나 주변까지 오 야 괜찮네 나쁘지 않네 잠모 처리할때 괜찮을거 같은데 센 놈한테 붙여놓으면은 다 죽는거 아니야 괜찮네 죽으면 또 당에 사라지고요 나한테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체력이 많긴 해 전사가 사제가 이 체력으로 간다니 좋아 안부족하니 탄환? 촉 촉 촉이 좋죠 오늘? 야 좀 많다 경험치 얘는 2000정도 줘야돼 인간적으로 약한것도 아닌데 어우야 좀 과하지 않냐 내가 어떻게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아 이번엔 말은 언제나 말아야 세이브 어 뭐 맵이 약간 좀 찌그러져있는거 같아 느낌상 피곤해졌어? 피곤해졌어? 아 잠깐만 방패 나온건 좋아 뭔가 세보이는거 나왔어 근데 쟤네 처리 지금까지 저 대형 방패 레온 없었거든요 어 왜이렇게 많니 다시 하나씩 터진거냐? 된거야? 안된거 같은데? 야 이거 위험하다 그렇지 올라가면 되나? 애매한것만 나왔네 치유하나 나왔으니까 오오오오오오 괜찮은거 나왔네? 어 지금쓰고있는거보다 좋죠 그냥 확연하게 그쵸? 그냥 전체 방호도가 하나 올라가니까 그렇지 좋긴한데? 그냥 나중에 살자 텐턴해보여? 맘에 들어? 설마 안될줄이야 한번 써봐야지 매직미사 얼마나 세졌나 오오 매직미사 괜찮은데 좋아요 뭔가 사라져버리는데 얘네? 싸우다가? 에세서른가? 아 비찬네 얘네 화연망도 안쓸거같아 하나 맞았어 아이씨 어우 강해 어 풀린거 아니지 갑니다 회복도 약간 빠른거 같기도 하고 뭔가 3층으로 이동 아하 역시 길구나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나 줄여서 못하겠어 이러다가 어 여기 뭐지 뭐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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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탑이 있어? 어 이리다 이리로 가봐 여긴 또 뭐야? 아 뭐야 왜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두렇게 재미없게 전투맵이 아니야 여기는? 세리아? 세리아? 같이 여기로 내 의무는 완료되었어? 개소리 쓰세요 나와봐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셀라린의 핸들을 지켜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죽음의 일은 자주까지 받았지만 나의 임무는 분명하다 나는 셀라린의 핸들을 더럽힐 모든 짓을 지킬거다 꺼져 꺼져 뭔 그 스펙으로 어떻게 뭘 지키긴 뭘 지켜 죽어 조금 센 것 같다 야 야 큰 누나 데미지 넣는 것 좀 봐 근데 너 이상한 놈이네 어쭈? 너 잘못 쓰는 거 아니냐 갑자기? 안 죽는 앤가 봐 뭐지? 저 이상해요 저 잡을 수 있는 거 주세요 뭔가 엘프가 만든 거? 어 별로 안 좋네 5%씩 할 거면 뭐 하냐 극심한 현혹 산안 있네? 비싼 산안 있어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처리해줘 저게 위험한 거 아니냐 쟤? 위험한 거 아니냐 쟤? 쟤? 세리아 가라는 놈이 있다고 여기에? 없는데? 아 안 보이는 거다 처리해줘 쟤 좀 위험한 걸 위험한 걸? 왜 이렇게 튼튼하냐 쟤 진짜 왜 이렇게 튼튼하냐 쟤 진짜 야 좀 처리해 주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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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싸고 있는 건 아리딜인가? 지금 싸고 있는 건 아리딜인가? 지금 싸고 있는 건 아리딜인가? 잘못했는데 우리 안 싸운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저거 좀 누나랑 싸워 이 새끼야 바보 만들자 아 아 왜 하필 쟤야 야 걔랑 싸우라고 죽은 놈이라 가면 면역인가봐 안 죽어 얘는 아 씨 아 여기서부터야 아 씨 야 스터더 정렬 제가 제일 잘할게 여기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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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한 요청 정렬 제가 듣고 정렬 정렬 정렬한 요청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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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 아재가 있는 방에 아무것도 없는 방이구나 아재 다음 방으로 가 정렬 말해봐 다음에 안들어 아잇 아잇 파괴됐어 어 자꾸 사고 싶은 건 없는데 가자 그냥 바드를 안 썼어 나는 바드는 뭔가 내 취향이 아니야 전투할 때 노래 부르면 짜증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여부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봐 혐이죠? 꼰덴가? 아니야 혐이야 그럼 저게 있네 제리야 저게 있네 저기 있네 제리야 야 니 엄마 누구니 니 엄마 어디 갔니 니 엄마 어디 갔니 떨어졌는데 강제를 휴식 시켜버렸네 아 용도는 뭐 보인다 이제 상점이랑 어 힐 여기가 문젠데 여기도 상점 있냐 설마 상점이 많아도 뭐 이상할 건 없으니까 상점이라고 할만한 건 아니다 레흐랜드랑 쉘이야 이게 휴식과 상점만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데는 이제 맵인데 가운데부터 가보자 쌍 모여봐 뭐야 이거 사형도 안 됐고 소리도 안 됨 그러하다 입구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돌아야겠죠 뭐 검과 믿음을 위해 할 말 있냐 뭐 좀 악이 오고 있어 고통받게 됐어 음 오카 고블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희생을 해서 끌어내려야만 했지 내가 하기로 했어 음 고통받게 됐어 음 오카 고블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희생을 해서 끌어내려야만 했지 잘 있어요. 일찍 행신. 불쌍하구만. 한 번 더 대화해볼까? 뭐 주는 거 있니 혹시? 내가 도중 대화를 끊어버렸는데. 자, 끝났어. 다 가보자. 뭐가 엄청 많으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한 6개, 7개 되지 않나? 뭐야. 아, 약간 토먼트 느낌 나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안 돼. 주문이 끝났다. 부서져있다. 아, 이거 길이냐 설마 이거? 아, 이건 뭐 깨진 탑이라는 거지. 사실 저거 다 돌 수는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막아놓는 게 맞지. 잘 생각했어. 올라가자. 하나, 둘, 셋, 넷. 아, 네 개야? 아, 별로 없네. 다 부서져 있네. 가자 빨리. 대체 뭐가 있길래? 여기 쉬는 데도 있고. 야, 상점도 있고 그러냐? 얼마나 길길래? 장코도 제목 길었는데 이런 거 없었는데. 불안하다 야. 불안하다 이거 어떡하냐? 형. 불안하다 이거. 불안하다 이거. 나이. 나이. 안에서. 잠시만 좋아 가자 가자! 야 가자! 빨리 쟤부터 죽여 아 내가 때리기 시작해야지 뜨는구나 쟤부터 이제... 빨리 가 빨리 가 야 야 큰일났다 야 야 잠깐 이거 아니지 어우 야 잠깐만 망했다 쟤면 걸르고 망했는데? 야 너무 쟤가 껴버릴줘도... 준비 어디까지 건 상태니? 안 걸었지 아직? 어 달리기 여기까지 걸었네 달리기 걸고 건 거야 건 상태야? 아니지? 예스 프리스 파일 프리스 파일 프리스 파일 프리스 파일 프리스 파일 야 잠깐만 네가 맞으면 안 돼 야 넌 빼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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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빼고 잘 빼고 잘 빼고 망토 걸어 망토 걸어 망토 걸어 건 거 맞니? 걸린 거 아니지? 아 아 아 아 거미줄이야? 야 이거 이 형아 나 쟤부터 죽여야 되네 아 아 아 아 프리스 파일 아 맞지 쟤부터 죽여 얘부터 죽여 자 이제 애들이 쟤 버프 없고 얘 죽여 길 뚫어야 돼 길 뚫어야 돼 나와 나와 구석으로 가 구석으로 가 구석으로 가 구석으로 가 그렇지 와서 왕토 쏘고 좋아 너가 왜 거기 있니? 루나 앞으로 가고 단서 위로 가 좋아 뭐 터지는 거 맞냐 왕토? 안 터지는데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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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짝가루 어차피 저거 왕토 죽일 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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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나왔어. 롱보우 오... 그럭저럭? 특별히 좋진 않고, 그럭저럭? 이리 와봐. 여기서 나오네? 얼마 주니? 1,300. 오, 괜찮게 주네. 그렇게 쎄면서 왜... 고블리한테 졌니? 바깥 못하고. 가자. 내려가시죠. 무조건 쟤한테 가야되나봐. 나왔다. 놀기, 뭘 놀아. 나 갈거야. 가자. 벌써 반응 떴다, 쟤. 못 본 척 하면서 반응가 뛰었다. 그냥 싸우자. 가자. 양쪽 둘인데... 다행히.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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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정말로. 보내고, 3분랑 4분만 돌려. 다행히. 다행히. 정말로. 정말로. 버스, 버스, 버스. 잡아냐? 니가 뭘 잡았어, 어떡해? 잘했어x8 빠져. 아 뭐야 하나도 안 들어갔어 세상에 야 잠깐만 잠깐만 죽어요 죽어요 죽기 전에 죽이는 것 그것이 법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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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가서 쳐 맞네 또 그렇지 공수 제거하고 불 되냐 그렇지 앉아 그렇지 앉아 그렇지 쉬운데 사임파설으로도 쉽구만 1300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랩업도 안 돼 야 50만이라고요? 양신물이 어디? 부서진 기계 분품 정체 무엇? 벌써 올인이야? 아 그걸 왜 넣었어 버려 이런 걸 쓸 데가 있겠지? 이리 와봐 오우 들어간 직후에는 역시 반응이 없구만 올라가는 거는 어 올라갈 수 있어? 아래에서 시작했네 이번엔 아래에서 시작했네 그래 이런 놈도 있을까봐 버프는 일단 나중에 걸고 오우 오 1500 애매하게 높네 약간 높은 애들 이제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 레벨에 이 레벨 때에서는 약간 높은 놈이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많이 안 나오겠지 그럼 난 이제 세긴 센데 겸치는 그렇게 많이 안 주는 나오면 짜증나는 그런 녀석일 거 같은데 너 이거라도 걸어라 할 거 없으면은 멈춰 얹어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막다 귀신같이 때리고요 어디 먹을 게 있다면 먹어줘야죠 자 갑니다 너 분명히 그래 이런 거 있었잖아 야 너 언제 그렇게 다 주워놨냐 이거 이제 줘야겠다 야 이거 이제 줘야겠다 야 일단 넣어놓고 어우 손 많이 가는 거 봐라 착용자에게 피해를 입힘 이게 무슨 경우냐 나한테 아 저주 받은 거야 플러 3짜리 그래 Rabbiter 죄송합니다. 오오oul52만imt 한 meets這個是 안 일어나지? 내가 망상이 너무 과한가? 롱소드가 나왔어 어우야 세상에 뭐야 좋은 거 나왔나 보기도 아마도 이건 메인 진행이니까 뒤로 가서 좋은 거 나오겠지 핸드의 화살 플러스 2 행동의 롱소드 민첩의 아 별로죠? 어 별로죠 롱소드 계열이 많이 나오긴 한다 19가 어느 정도 이득인지 몰라 내가 정확하게 그래서 더 별로야 알면 좋겠는데 장코인 듯한 이미지 아 목소리 같네 올라가죠? 오늘 2보 별모사 해야겠다 제가 이제 턴제 게임 아이스빈데일2가 아니라 하긴 할 거 같은데 그 다음 턴제 게임은 현대식으로 했습니다 어 DND일 거예요 아마 어 근데 좀 최신 DND로 그나마 구매를 했기 때문에 겨울 세일에 세일하더라구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팬측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 게임은 말로서 보다 이상으로 평화 그대와 함께 하기로 해서 모험가들은 모험가들을 보지 못한 참으로 오래되었군 못한지 오래됐다 이게 뭐 안되냐 폐허가 됐어 왜 이렇게 됐니 어둠이 왔어 음 아 그래 난 여기서 남아서 이제 지켜보게 됐다 셀다린이 수목원의 생물들의 생명을 모두 뺏어갔어 어 언젠가 다시 생명의 귀뚤단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어 아 그래 새로운 집을 찾는 동물들을 만나면은 거 일로 섭외해 오라고 맥친놈이 시앗을 얻는 거 그리고 다람쥐 같은 것도 포함되나봐 아까 입구에서 다람쥐한테 화이어볼 쏘는 애가 개겠지 뭐 레이더 어? 어 저저저저고 뭐 있냐? 나 아무것도 없는데 톱니바퀴라도 쓸래? 저게 끝인거네 수목원을 이제 서브캐스트로 보아시킬 수가 있다 이게 사실상 메인이네요 다음으로 가보죠 두개 남았어요 뭐 된거냐 지금? 안그럽겠지? 어 점에 비해서 이제 별거 안나왔으니까 가자 그냥 카일렛 어? 저게 아니네 뭐하는데 여기는 라레를 찾고 있습니다 라레를 찾고 있습니다 악이 땅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힘이 힘이 필요합니다 라레를 그 임만 사용할수록 강력한 것이지 레이름 카일렛 쏘다 전투교관이었는데 도움 현재 영원히 살아갈 엘프의 리치와 비슷한 정도 베일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를 보더라도 허상일 뿐이며 라벨라스 탑 폭대기에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 나 간다 그럼 뭐냐 이거는 그럼 이거 뭐 풀면은 공격하는 거 아니지 갑자기 상관 없지 따치롱 어 야 야 야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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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는 1번이 가자 80원 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지 80원 어 하나? 하나로는 안되지 그렇지 별거 없구요 올라가자 대놓고 이제는 전 맵은 약간 이제 유령이 돼서 방황하는 엘프들이었다면 여긴 이제 그냥 몬스터들이네요 적들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버프걸 타이밍은 줘야지 친구들아 어 안 내려오네 야 가서 죽이자 남은 내려갔다 와 남은 내려갔다 와 끝났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빼 빨리 먹어 응 먹어도 그것밖에 안 차? ivi pine 왕 뜸 얘는 Appreciate it 아, 너만 빠져. 아, 투명했을걸. 아냐아냐, 잘 빠졌다, 야. 쟤네가 나 쐈지? 쟤네 물 제거해놔야겠는데, 이러면. 그렇지, 네가 얘 제거하고, 때리고, 혹시 모르니까 분신 써놔. 혹시 모르니까 막 소환될 수도 있잖아, 중간에 갑자기.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잘 잡았어. 대기하면 여기 또 나오냐?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긴 좁아서. 아, 경로야? 아, 가자 그럼. 아, 올라갈 수 없어. 이게 다야, 그럼 여기는? 반쪽도 볼 수,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풀렸네, 마침 풀렸네. 쟤들. 야, 너 누구냐? 어느 거리 있냐? 있네. 거구를 끌고. 안 통하잖아, 눈 지금. 고장났다, 얘네. 아, 공개창. 아, 공개창 유용하게 쓴다, 진짜. 아, 뭐야, 야, 뭐야! 대기. 야아. 야아. 와봐, 야, 이리 와봐. 그렇지. 여기 겸치 많이 받아먹었네? 내려가서 일단. 되냐? 굳이 여기서 안해도 코앞이긴 한데, 셰이라가. 아, 진짜 안되네. 여기까지 이쪽 판종인가봐. 셰이라, 셰이라, 셰이라. 한 명만 가도 재워주니까 보내겠습니다. 어딨니, 셰이라? 셰이, 세이라? 세리야? 아, 세리야야? 덤. 덤 파에 나오는 데나. 알겠어. 덤 파2. 해줄게. 역시 넥슨. 플렌상의 끄35기의 제 jar 송봉탐팀. winds takes forever over. 빨리빨리 가자 가자 빨리 그래 제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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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가속쓰니까 마법도 빨리 쓴다 좋다 야 그렇지 오 좋구만 다음까지 가겠는데 한번에 정답 잠깐만 여긴 어디야? 여기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잠깐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아 아 알 것 같다 거긴 가면 무너진 데로 가는 건가 보다 아 거기는 방향이 다른데 어차피 뭐 비슷한 거겠지 뭐 쟤 붙어 쟤 붙어 딱 보니까 쟤가 문제야 그렇지 잘했어 쓰기 직전에 죽인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뭐 한 대니 여기 다른 데 먼저 가야 되나? 다른 데 먼저 가야 되나? 아 아 버프부터 제거해 주고 전사 아 지절 시켜버려 안됐네 아 아 저런 식으로 열리는구나 아 아 느려졌어 아 혐의야 특이하네 오 저기 이제 열리는 데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적이 없구나 캣고와 저항 마읍사이 일지가 나왔습니다 읽어봐야겠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항률이 굉장히 높네 이거 팔찌랑 같이 병행에 쓰면은 괜찮았겠다. 팔찌가 없으니까 지금 뭐. 가져가기만 하자. 아 좀 쓰는 걸로 하고. 일찍 읽어보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왔다. 오크아 고블린 근데 승리할 때마다 점점 강해진다. 음. 안 읽어. 너무 길어. 알아봐. 없네. 아무도? 어? 오우. 야. 좋은 거 나는데. 귀찮다고 저렇게 먹지 말고 쟤한테 좀 넘겨놔야겠다. 아 이거는 갖고는 있어. 뭔가 디자인이 예쁘니까. 써먹을 날이 올진 모르겠는데. 막상 넣어놓는데 막상 써먹진 못한다 내가. 맞아. 저것보다 낫지 뭐. 민첩 플러스 1. 민첩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바꾸자야. 법사가 법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 넌 어차피 때리는 담당이고. 어. 아래가 깨져있는 거 보니까 위층이 많네. 그 탑에. 여기서 올라가면은 걔가 있나 보다. 전탑을 먼저 갔다 와야 되나 그러면? 어. 먼저 갔다 가자. 긴데? 까먹을 것 같아. 다 안 돌면은. 아. 저 길게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어차피. 별 모서고 다음 거는. 어. 여기가 2층이야? 어. 여기가 2층이야? 갔다 와봐. 안 까지네. 야 내려가. 조용히 하세요. 어. 책들을 좀 봤으면 합니다. 아. 아. 잠깐만 야. 아. 또 성까신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미친놈 여기서 책비리로 오냐? 너는 이제 옛날이 아니야. 어. 미안해. 갈게. 어. 어. 라렐이다. 해왔다. 아. 하. 새끼들 이거. 너 누구냐? 여리. 도와줘. 여태도. 정해버. 죽여버릴까? 정류. 저희. 정류. 죽여서 나오는 거 보고 정한다. 나는 짜지. 있어? 어라! 슈크 빨리 안 죽죠? 음... 가자! 나중에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반대쪽 맵을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끊어야 되거든요 나의 위치는 확인을 했고요 아랫길 가면 되니까 이쪽 탑을 다 돌아다녀야지 여긴 나중에 돌죠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자 자 내일 썸 자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여사 가겠습니다 럼! 이만 뿅!